고영 전 원내대표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가지고 이 사유로 총선 문제를 좀 거론화해 볼까 해가지고 노력을 그래도 조금은 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입을 담은 게 아니고 그래서 선거 사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섭섭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교섭단체 연설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게 좌파 계열의 어떤 언론에서 신랄하게 그리고 또 몇 번 사적인 석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진압한 사람이 바로 말빨이 센 부산시 해운대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하태경이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이 하고 그다음에 한기호하고 이 사민이 내부에 더 이상 공론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죠. 세 사람이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이익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실상을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당선인 시절에 윤석열 후보 당선인 측에서 일군의 변호사들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상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을 하신 분을 찾아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은 모르겠습니까? 그 빠꾸미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영악한 친구가 어디에 줄을 서야 자기가 오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는 겁니다. 하태경이 모르겠습니까? 운동권 출신으로서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죠. 한기호 전 장군 출신인 육사 출신인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저기 촌에 있는 촌부도 다 아실 수가 있는 그런 사안을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4.15 총선에서는 전국을 상대로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출마했던 대구광역시 수성갑의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차익값이 꼴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어김없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손을 댄 겁니다. 일단 그래프가 좌우대칭입니다.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0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첩되게 이렇게 분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구 수성국합의 구민들은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후보는 차익값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4%입니다. 각 동별로 혹은 각 동에 속한 투표소별로 표를 20%, 30% 정도 빼앗아가지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긴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 득표율보다도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4%가 많은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갖고 이런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갖고 서울법과대학을 나온 천대엽과 덕수상굴 나와서 입지전쟁이 그런 소위 판사가 된 조재연과 서울법대를 나온 이동헌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나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봅니다. 망하거나 아니면 노예가 되겠죠 국민들이. 투표소에는 뭐죠? 그냥 폼으로 가고 선거 결과는 뭡니까? 후보별 득표수는 선거로 프로그램이 뭡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쳐가지고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여러분들 계산을 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0값을 중심으로서 더불어민주당하고 적은 값의 0에서 3%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드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동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고 뭡니까? 이준석이 하고 하태경이 하고 한기호하고 뭡니까? 천대협회가 하고 조재현이 하고 이동훈이 하고 윤석열이 하고 다 뭡니까? 입 다무는 거 아닙니까? 문제없다고. 이것을 이런 짓을 한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입을 다무는 사람들 다 뭡니까? 공범인 거죠. 범죄자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 입을 다물고 있는 전국의 대학 교수들 뭡니까? 다 비겁자들인 겁니다. 자기의 노후하고 이런 자식들 세대가 노예가 되는데도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틀린 말합니까? 이 데이터가 중국에 수입해 온 겁니까? 미국에 수입해 온 겁니까? 러시아에 수입해 온 겁니까? 김정은이 협조 얻은 겁니까? 모르죠. 협조를 얻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고 최종적인 선거 데이터의 생산자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생산한 거라는 이야기죠. 그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뭡니까? 공산품을 만들어낸 사람이 책임을 묻는 거 아닙니까? 이 선거 데이터에 뭡니까? 해명을 해야 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과 같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영전회가 장관이 됐지 않습니까? 짜증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하고 싶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냐 이야기죠. 개돼지도 아니고 소새끼도 아니고 염소새끼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냐 이야기입니다. 멀쩡한 뭡니까? 하늘 아래에서 선거를 했는데 국민들이 표는 어디 가고 선거 프로그램을 돌려가 여러분들 숫자를 만들었는데 그걸 대통령도 입을 다물고 법무부 장관도 입을 다물고 선관위원장도 입을 다물고 대법관 3명은 문제없다고 이야기하고 검찰 수사다운수도 한 번 없고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라라고 이게 나라가 아니죠. 개판이죠. 개판. 주호영 씨가 이렇게 선거를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당선된 겁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2020년 4.15 총선에 대구 광역시까지 다 손을 댄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은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지 않습니까? 한 번 짜놓으면 돌리면 붕붕 돌리면 순식간에만 합니까 숫자가 쫙 나올 거니까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미래 동합당의 이름 주호영표는 이만큼 빼앗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뭡니까? 고산 3동은 이러면 한 번 보시죠. 고산 3동은 뭡니까? 몇 프로입니까? 6.3%를 빼앗아가지고 김부겸한테 옮겼네요. 플러스 6.5. 옆에 뭐죠? 국가혁명당의 0.2%까지 다하면 딱 맞아 떨어지네요. 플러스 6.5 마이너스 6.3 6.5 마이너스 6.3 더하기 국가혁명당 마이너스 0.2 딱 더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6.5 되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딱 맞지 않습니까? 하늘 아래에서 하늘에서 이런 표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미래통합당의 주호영과 국가혁명당의 박청정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이 꿀꺽하고 먹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이 같은 일이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2017년 대통령성부터 일어났지 않습니까? 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1위는 감정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콘서트 5.3